검보심만 보고는 알 수 없다. 맛있는 건 기본.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오늘의 골목. 인심 폭발. 대한민국을 평정한 맛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. 오늘 찾아갈 곳은 경기도 수원시. 그중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난 권선 종합시장에 자리한 곳인데요. 질 좋고 저렴하기로 유명한 시장답게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는데요. 그런데 정말 유명한 건 일자로 늘어선 10집의 식당 때문이랍니다. 여기 너무 맛있어서 여기 항상 오거든요. 어디서 오셨어요? 병점에서요. 오산에서요. 울산에서 올라왔어요. 울산에서 올라왔습니다. 수원은 기본. 서울부터 울산까지 전북구 인기 제대로 자랑한다는 오늘의 골목. 그 인기의 주인공은 바로. 우와, 구수한 맛이 포인트인 순댓국. 지금 보니까 옛날에 먹던 생각 보니까 너무 좋아.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주 그냥 입맛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도 너무 좋은 것 같아. 해맑은 모습이에요. 옛 추억은 물론 집 나간 입맛도 단숨에 돌아오게 한다는 순댓국. 아, 모양 그지 뭐야. 사골 공부해. 정성을 다해 우려낸 구수한 육수와 순대의 만남이야 늘 기분 좋지만 김치만큼이나 전국팔도 어딜 가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인데. 아니,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많고 많은 곳 다 놔두고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.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순댓국밥도 유명한데 뭔가 더 있죠. 그런데 이걸 거저죠, 거저. 아, 여기 순대는 서비스고요. 진짜는 따로 있어요. 방금 넣은 게 서비스라고요? 순대를 과감하게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. 골목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족발. 여기는 이제 족발만 시키면 순대와 순댓국은 서비스로 주십니다. 국민 메뉴 순대를 물리치고 당당히 골목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족발. 이름만 들어도 식욕을 자극하는 족발의 매력.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족발만 있다면 섭섭하죠. 족발 골목 갈아사대. 족발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.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하는 마성의 맛.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또다시 먹어도 도무지 외면할 수가 없다는데요.